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소고기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영상편집에 반지 force 잘 안놔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먹밥 아삭아삭 치즈볼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마늘이 너무 잘어울네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건 또 먹은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톡톡톡톡 쫄깃쫄깃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ㅎㅎㅎㅎ 너무 맛있다 조금 더 맛있네요 약간 얇게 만들었는데 조금 더 맛있어요 한번 더 가져올게요 소스는 정말 좋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흑흑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